엄마 아빠와 자식의 관계 선택하지 않았어 나 기꺼이 얘 엄마 아빠를 할 거야 집에 할 거야 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난과 동시에 집에 피지배 구조 속으로 들어와요 그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 근데 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원해서 피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줘 부모가 그치? 그 다음에 피지배자 역할을 하라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애기 때 여러분이 집에 안 당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숟가락으로 밥 먹고 돈 벌러 나가? 아니잖아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없고 하나도 못해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의지하게 되고 피지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되게 중요하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도와주게 되면 순응하게 돼요 자기가 지배당하는 입장에 있는 이 피지배자가 아기가 부모가 날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지배지만 그 지배는 뭐야? 보호가 되는 거야 보호 나를 보호해주고 이분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기꺼이 피지배자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면 가끔 있잖아 사랑 아닌 부모도 있어 성폭행 당하는데 임신했어 얘가 나면 사랑스럽겠냐고 또 자기 자식이지만 가끔 죽이는 부모 있죠? 힘들어 짐덩어리야 안 원했어 왜 태어난 거야 근데 딸을 원했는데 아들 태어나고 아들 원했는데 딸 태어나고 아 미치겠어 나 힘든데 그래서 가끔 막 아기 죽이잖아 그치? 원하지 않는 자식은 어떠냐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마음이 문제죠 해줄 건 다 해줘 똥오줌도 갈아주고 뭘 해주지만 마음 자체가 짐덩어리 믿고 사랑스럽지가 않고 미움의 존재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짐덩어리를 꿇고 그냥 키우는 거야 똥오줌 갈아줄 때 여러분 생각해봐 똑같이 똥오줌을 갈아줘도 아주아주 기다리던 아들을 지성을 들여갖고 예를 들어 10년 만에 아기가 나왔어 그런 아기 볼 때 엄마 눈과 나 이제 남편 꼴비기 싫어서 이혼하고 싶어 근데 애가 덜컥 임신했는데 그래서 얘만 낳고서 나 헤어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 애비의 자식 이렇게 보는 아이와 전혀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배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책임을 맡게 된 거야 이 아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원한 게 아닌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기들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피지배자가 됐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지배해줄 때와 나를 어쩔 수 없이 지배할 때 어쩔 수 없이 지배할 때는 어때요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 화나면 막 때리기도 하고 잘 안 해줘 똥 싸고 오줌 싸고 울어도 안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지배당하는 굴욕감을 느껴 아기가 지배당하는 굴욕감 특히 여자 아기들 중에 가끔 보면 태어나서 왜 딸이 태어나서 하고 운목에 밀어놨대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갈아줬을 거야 며칠이고 심지어는 일주일간 굶긴 아기도 봤어요 밥을 안 주는데 똥을 갈아줬겠어 죽으라고 그냥 밀어줘 이때 이 아기가 얼마나 굴욕적이겠어 지배당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피지배자가 돼서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걸 마음으로 달고 있고 부모가 날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이때 그 지배자는 나에게 있어서 피지배자인 아기에게 있어서 어떤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당할 때 너무 두렵지 안전하게 지배자가 나를 부모가 사랑한다고 느낄 때는 내가 피지배자로서 지배당할 때 보호받는 느낌이고 오히려 사랑받는 느낌이고 안심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가 원치 않는 미움을 쓸 때는 내 생명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 같고 미움이니까 엄청 두렵죠 그래서 지배당하는 내 피지배자를 행복하게 못 받아들여 그래서 불행해요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 그런 아기는 남의 지배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왜?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그 경험정보가 있는 거야 몸에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지배받는 걸 싫어해 그리고 지배당할 때도 사랑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으니까 이것 좀 해 그럼 네 이러잖아 그치? 근데 무서워서 하는 아기들 아빠가 때릴 거야 엄마가 날 버릴 거야 무서워서 하는 아기들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도 그래 눈치 보고 무서워서 하게 되지 사랑으로 하질 않아 집에 당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 그렇게 자란 아기들의 그 상사나 윗사람들은 그 아기가 예쁘지가 않아 헤라엄마도 그래요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예쁜 아기가 있고 안 예쁜 아기가 있다 여러분이 내 제자로 왔을 때는 다 예쁜 짓 하려고 왔어 그치? 근데 잠재의식 속에 그 미운 애고는 예쁜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랑으로 지배당한 아기는 그렇게 양육된 아기는 헤라엄마가 좀 화를 내고 혼내켜 줘도 잘못하면 혼내지 그럼 뭐 아이고 이쁘다 이래 혼내도 그걸 갖다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하고 노염을 별로 안 타요 에라님 그래도 나 좋아하지 그리고 오히려 까불어 대고 날 갖고 놀아 귀여워 근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훈육이 돼서 두렵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말 듣고 이렇게 자란 아기는 자기를 훈육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면 좋은 의미의 지배죠 그쵸? 잘못하면 혼내줘야 되잖아 그게 지배인데 부모가 그치? 그래서 스승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으로 못 느끼고 미움받는다고 느끼면서 엄청 두려움이 떠요 두려워서 눈치 보고 절대 굽히지는 않으려고 해 지배당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니까 벗어나려고 해 여기서 또한 그렇게 지배당한 피지배자 역할을 하는 아기 같은 경우에 나를 지배하는 지배자 강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느낌이 있죠 가해자로 보잖아 지배할 때 상대를 두렵게 하고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런 강자로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자를 할 수도 없어 남들이 다 자기가 미워하는 것처럼 지배자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을 지배 못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리더가 된다는 건 정확하게 규율을 정하고 미움도 쓰고 딱 지배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눈치를 봐 오히려 아랫사람 눈치를 물고 나를 싫어하고 무서워할까 봐 절절매면서 가해자를 못 쓰지 지배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인생이 힘들어 회사가 내 상사한테는 굽혀줘야 돼 내가 피지배자를 해줘야 돼 사랑으로 그것도 김대리 이것 좀 해 그럼 내 부장님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창고하거나 아니면 반항질이 올라오고 못하거나 안 해주거나 심술부리거나 이렇게 돼요 아랫사람한테는 이것 좀 하게 이렇게 딱 지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나를 지배자라고 할까 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지배자가 될까 봐 밑에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래서 할 말도 못해 그걸 못 써줘 너무 두려워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다 두려워하게 돼 왜?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하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두려움으로 지배당한 아기는 커서 그 피지배자가 커서 지배자가 됐을 때 똑같이 지배자를 해요 두려움으로 지배를 하게 돼 상대를 근데 사랑으로 지배당한 아기는 나중에 사랑으로 지배하죠 사랑으로 지배할 때는 지배인 줄도 모르고 지배를 하고 지배당할 때도 행복하게 지배당해 하지만 두려움으로 지배당할 때는 괴롭고 두려움으로 참고하고 내가 나중에 누구를 지배할 때도 두려움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힘이 센 아기는 힘의 완력을 쓰겠고 권력이 센 아기는 권력으로 돈을 많이 가지라면 돈을 뺏고 이런 식으로 지배하겠지 그렇게 안 하면 또 말을 안 들어 그런 아기들은 두렵게 안 하고 좋게 사랑으로 얘기하면 들어먹지는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후죽이 돼서 가장 공부 가리키기가 힘든 아기예요 동물성의 애고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인간이면 부모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사랑으로 혼내도 사랑으로 말을 해서 알아듣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막 때려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학대라고 하지 때리면 그렇지? 막 때려 체벌에 잔인하게 학대하면서 두렵게 하면서 가르쳤어 막 밥을 안 줘 굶겨 이런 식으로 말을 절대 안 들어줘 이러면 아이가 짐승성 동물성이 커져요 두려움이 지배당하는 두려움이에요 절대 지배 안 당하려고 하고 지배할 수도 없고 그걸 반항해 계속 반항질을 하면서 안 당하려고 두려우니까 인정을 못해요 근데 사랑으로 지배당하고 그렇게 양육된 아기는 커서 사랑으로 지배할 줄 알고 남의 지배를 사랑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을 때 순응하고 잘 받아들여 자기의 피지배자와 지배자 그거 하나죠 그렇죠? 그걸 얼마나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삶이 엄청 다른 거야 어디 가든 내가 굽혀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엄마 아빠가 그걸 못하면 자식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수행 오는 아기들 중에 자기 아들한테 처맞고 왔어 이게 어떻게 그 때린 아들은 잘 살 수 있을까? 자기 엄마를 때려놓고 맞은 엄마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죠 둘 다 그거를 잘 사용해야 돼 그래야 수치가 아니야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사랑으로 잘 사용할 때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하극상 때리고 자식이 암만 힘세다고 아버지 늙었다고 때리면 어떻게 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지 짐승은 가끔 한다 보니까 저기 개들 중에 보면 막 지 새끼 밥 다 훔쳐먹고 막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아빠 이게 사료를 주니까 지 사료를 먹고 와서 아기들 거를 다 먹었고 그래서 목줄에 묶어놓고 막 동물성이 강하면 그래 근데 조금만 똘똘한 개도 그렇게 안 하잖아 조금만 똘똘해도 그게 거의 인간 지능을 따라오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은 다 지 새끼 막 어디 떨어질까 막 물 얻어놓고 할 정도인데 인간이 동물보다 못해질 수 있는 거야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제대로 인정 안 하면 그게 사실은 동물성 애고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잘 꺾고 잘 순응해야 되는데 몸속에 그 애고가 있어 동물성의 애고가 센 아기들 동물성의 애고가 세지는 거는 그 부모한테 그렇게 훈육받은 아기들 냉정하게 절대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사랑 안 주고 학대하고 심지어 막 때리면서 가리키고 형제 자매지간에도 막 서로 치고 박고 때리고 여자 자매들끼리도 그런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어떤 아기 학교 오면 학교 올 때마다 멍들고 쌍꺼피 터져서 오는 애 있어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오다 언니랑 때리고 싸웠대 그래갖고 언니가 올라타서 막 때렸대 쌍꺼피 찌그나서 그녀는 죽일 거야 막 이런 아기들이 있어서 그 동물성이 커지는 거예요 힘으로 다 힘의 논리로다가 사람을 인간인데 인간은 힘의 논리가 아니거든 마음이거든 그렇지? 마음으로 사랑을 주면 내 말을 들어주니까 사랑으로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자란 아기들은 그게 센 거죠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 당해서 지배하고 싶은 그 아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짐승성이 또 동물성이 지배자 피지배자를 그렇게 좀 세게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그거를 기꺼이 지배자를 하겠어 이러고 내가 지배자로 등극을 했으면 행복해 사랑으로 해 또 내가 기꺼이 피지배자가 되겠어 그럼 행복해 여러분과 나의 관계야 여러분이 나를 헤라 엄마를 스승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겠어 이러고 왔어 그러면 행복해요 내가 뭔 지적을 해도 아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나도 내가 스스로 스승이 됐어 여러분의 스승이 그 스승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승을 하겠다 이 아기들의 마음이 엄마를 하겠다고 인정을 안 했을 때는 부담스러워 예전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스승을 할 마음이었고 그냥 나 깨닫기 위해서 할 때가 있었거든 초기에 근데 누가 스승님하고 부르면 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랬어요 초기에는 근데 헤라님이라고 불러요 부담스러워 나는 당신 스승이 아니야 지배하고 싶지 않고 지배는 책임과 연관이 있어요 지배한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피지배는 뭐예요 네가 너한테 책임이 나를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관이 있는 거지 나를 의존한다는 얘기야 당신한테 지배자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이거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싫어 두려워 그게 지배자 하는 게 그래서 안 받아들인 적이 있었거든 그럴 때는 관계가 사랑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두렵기만 해 그 아기가 날 스승이라고 또는 나를 스승으로 생각 안 하는 아기들이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냥 왔었어요 학교 선생님쯤으로 생각하고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가르쳐달라고 그런 아기는 만약에 내가 스승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지 난 당신 지배 받기 싫어요 나는 난 당신한테 의지하기 싫어 난 나를 안 맡기겠어 이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관계지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와 자식의 관계 선택하지 않았어 나 기꺼이 얘 엄마 아빠를 할 거야 지배할 거야 지배자의 위치에 자기가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얘를 원하는 자식이면 그렇지 그렇지만 원하지도 않은 애가 태어나면 짐덩어리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책임지기 싫거든 얘를 지배하고 나한테 내가 책임지기 싫어 그럴 경우는 자식도 어때요? 의존하기 싫지 수치스러워서 의존하기 싫고 나를 맡기기 싫어 지배자로 인정 못하겠어 그래서 지배 못 받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 장이라든가 책임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어 힘들어요 두려움으로 해 할 수 없이 했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배자 피지배자가 너무 싫어서 제일 처음으로 지배자 피지배자 관계를 여러분과 처음 맺은 거야 머리털 나고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떤 단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이런 데 가면은 좋아해 거기 수장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 못했어 싫어 그리고 내가 내 밑에 누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이 딱 맞는 여자라고 늘 그러고 다녔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가 여기에 나의 저 전에 첫 남편한테 스승으로 모시고 처음으로 꺾으면서 완전히 나를 맡기고 그때 처음으로 피지배자가 됐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스승이 되면서 지배자가 처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이 관계가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난 자유롭게 살 거니까 이제 그 관계를 처음으로 그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으로 못했어 두려움으로 했어 나는 자식으로 태어났거든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자기 엄마로 올려놓더라고 딸로다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아팠어요 맨날 아프니까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 아프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엄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밥 갖다 차려다 줘야 되고 나중에는 온통 내 딸처럼 굴고 아빠도 어떻게 보면 내 아빠로 있질 않았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내가 1학년인가 2학년일 때인데 동생들 다 불러 안 치고 나를 셋을 놓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한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언니가 부모니까 부모 대신이다 잘해라 이랬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주 어린 애기거든 나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나를 그냥 부모 위치에 올려놓아서 자기들한테 의존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들을 갖다 그냥 내 어깨에 얹혀놓는 거야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 아빠가 책임지는 집에 자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올려놨어요 이 공부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왜 엄마 아빠가 그랬는지 제가 마음을 타고나기를 할아버지 마음을 타고났어요 강성이지 할아버지가 자수선거하고 아홉 살 때부터 자수선거해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를 다 먹여살리고 온 식구를 다 먹여살리는 아주 사업으로 번창한 아주 강성인 그 할아버지 마음을 타고나니까 저를 보면 의존하고 싶은 그게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린애인데도 마음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원치 않는 지배자가 된 거야 내가 책임지는 그래서 대학 때도 우리 인지부나 교수님이 저보고 우리는 쪽지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 문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불시에 그냥 시험 문제 두 개 내주고 근데 시험 보고 나왔는데 절 불러 그러더니 예일대에 유학을 가라는 거야 제가 약대생인데 철학가로 가래 그러면 예일대에 자기 아는 교수님한테 자기가 뭘 써주면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고 너는 교수로 내가 밀어주겠다 너는 철학적 마인드가 있어 이러더라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그래서 돈도 안 들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생활비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 추천서가 중요하지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었으니까 너무 가고 싶어서 약대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네가 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때는 내가 그게 무서워 네가 가면 어떡하겠나 그게 못 갔어요 포기했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나를 그냥 지배자로 내가 원치 않은 지배자였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어린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피지배자였던 거지 받아들이기 싫은데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역할을 받아들인 거야 딸로 못 살고 자식으로 못 살고 그렇게 부모 노릇하는 그런 어떤 책임지는 가장의 그 마음의 책임을 받아들인 거야 피지배자 역할 내가 그거 하기 싫었는데 피지배자가 된 거죠 너무 두려워서 그치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하겠어요가 아니었던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지배자 역할을 할 때 어떻겠어요 두려움으로 했지 너무 무서워 잘못될까봐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 내가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동생들한테도 심하게도 하고 역할 수행을 잘못한 거지 사랑으로 했어야 돼 근데 사랑으로 할 수가 없었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그래서 그 지배자 피지배자 굴레에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책임지고 그 지배자 하는 게 너무 싫고 피지배자로 엄마 아빠한테 그 짐을 떠났던 그 내 피지배자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나도 애기하고 싶었어 딸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어리강 부리는 애보면 너무 부럽고 그랬거든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으니까 너무 그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가 너무 싫어서 살면서 어떤 단체에 가도 그 밑으로 안 들어가고 또 내가 지배자도 안 하려고 하고 예술가를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이 도닦으면 스승이 꼭 필요해서 내 애고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내가 너무나 고집부리고 남한테 꺾지 않고 살았다는 걸 알아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남편이 과거에 스승한테 처음으로 꺾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앉으라면 안고 쓰라면 쓰고 콩을 파치라고 하면 네 하고 다 그걸 꺾는 거를 논리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꺾는 거를 완전히 의존하고 맡기는 거를 배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공부 좀 되고 나서 여러분이 오면서부터 처음엔 스승을 못 받아들였어요 스승님 하는데 막 너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몇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몇몇 아기는 저한테 저는 무지 좋아했는데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스승은 마음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엄마 해라 엄마가 스승인 거예요 스승은 뭐 이게 딱 지배자 쓰는 지배자는 0.001%야 사실은 책임져주고 받아주고 놀아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그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돼 마음의 부모 역할 즉 부모가 마음을 못 써줬잖아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신하는 마음의 부모인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에서 떠난 아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초기에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역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사랑을 주고 싶고 지배자의 역할을 사랑으로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영채님 오고 나서 완전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지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무능한 열등이야 아무것도 못해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을 내가 책임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지배자가 된 거야 다 떠안은 거야 부모는 다 병 걸려 누워있어 내 형이나 누나는 다 지금 막 정신이 이상해 정신병원 가있어 한 명은 아파서 뭐 어떻게 이러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책임지는 위치에 가버리는 거야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시고 너무 두려워 그거 잘못할까 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배당하는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고는 누군가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게 웃기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앉혀놓고 동생들이 언니 나보고 언니라고 책임지라고 동생들 보고 언니한테 부모처럼 의지하라고 할 때 부모도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어 인간이 다른 인간에 책임질 수 없어 죽을 병 걸려서 어떻게 책임져 따로 학교 갔는데 거기서 왕따다 어떻게 책임져 사고 나서 죽었어 어떻게 책임져 아무도 인간은 서로서로 책임질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신성을 모르는 애고들이 전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는 거야 그러면 책임진 사람은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 거지 신의 역할을 해야 돼 영채님 역할을 죽을 지경이야 내가 나도 책임 못 지는데 할래니 미치겠지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아파 근데 또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할 수 없이 지배 당하면서 그 역할을 맡았네 그 지배하려니 미쳐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막 그 지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화를 내면서 내 뜻대로 해 이게 지배인 줄 알아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공부해 이렇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두려움에 떨면서 집착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채님을 모를 때는 그 지배자 피지배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지배자에 등극하기 싫은 아기는 막 남한테 다 맡겨 그 지문 그래갖고 나는 피지배자 하려고 부모인데도 자식한테 맡겨 자식을 죽을 지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서 자식이 할 수도 없는 애를 맡겨서 엉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지배우기 강한 악이 내가 한다고 그래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열등이가 한다고 맡아 완전히 공부돼서 깨달아서 영채님과 하나 되기 전에는 진짜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맡아갖고 너무 무서워 못할 거 아니까 막 승질부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 그 짐을 벗어서 영채님께 맡겨야 돼요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아들을 쳐다보고 나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엄마들이 네가 잘해라 네가 우리 집에 기둥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우리 집에 기둥은 영채님이니까 영채님께 모든 걸 맡기고 너는 편하게 네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래야 되는데 아들만 쳐다보면 너는 장손이야 이미 책임지기도 전에 애가 맛이 가버려 여기 오는 아기들 장손 장남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뭐 하는 것도 없이 죽을 지경이야 왜 이미 마음으로 너무 책임지고 있어 너무 지배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두려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책임져서 그리고 이미 그 지배자는 뭐예요 스스로 등극한 게 아니야 부모에 의해서 지배당한 거야 피지배자지 하기 싫은데 그걸 맡아야 됐어 근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도 없어 버림받을까 봐 남한테 맡기지 말고 또 내가 그걸 떠안지 마세요 그걸 혹시 맡기면 영채님께 맡겨 엄마가 나한테 맡겼어 나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너만 믿는다 그러면 걱정 마세요 어머님 하고 제가 영채님께 잘 맡길게요 그리고 영채님께 맡겨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없는 열등이 인정어 뭘 하겠다고 여러분이 뭘 하는 줄 알아? 부모가 만약에 중병 걸려서 아파 그럼 이 열등이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 하루 종일 걱정을 해 부모를 그리고 내가 엄청 뭘 하는 것 같아 걱정해서 부모 병이 나? 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 짐을 지고 있어?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된 거 있어? 그러면서 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리고 그냥 맡겨야지 사업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내 열등이 마음을 청산하면 해결이 될걸 마음은 다 버리고 그 마음을 영채님께 맡겨야 영채님이 하는데 지가 뭘 하겠다고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 그러다 사업은 점점 더 망해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 책임지는 그 마음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죠 모든 건 영채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그분이 지배자니까 피지배자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걸 또 못해 여러분은 그걸 또 못해 그래서 어떤 아기가 사업이 망해간다고 힐링 세션을 왔어 거의 다 죽어가드만 왜 안 하니 수행터에 왔으면 괜찮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니 그랬더니 사업이 조금 기운인 것 같으니까 마음을 본 게 아니라 거기로 뛰어간 게 저기 베트남까지 공장에 거기 가서 1년 동안 마음은 다 버리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열등이 뛰어다녔어 책임지겠다고 더 망했지 더 바닥을 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죽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영채님께 맡겨야지 그랬더니 맡긴다고 맡기는데 맡겨줘 따라해야 가 그리고 영채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벌써 망하게 해서 입이 안 떨어져 집착이 있거든 나는 흥해야 됐고 맡기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분 뜻대로야 여러분은 맡긴다고 하면서 영채님을 종으로 알아 내 뜻대로 너무나 지배하는 거로 살아서 알고 보면 지배자나 피지배자나 전부 다 지배자인 거야 그래서 애고는 애고는 다 지배자야 지 뜻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게 힘드니까 자식한테 맡기고 아들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그치? 어 그래서 지배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배자잖아 지배 받겠다고 하는 것도 영채님의 주신 역할에 따라서 내가 자식을 책임지는 책임지고 맞는 지배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다 지배자야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자 피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전부 다 내 뜻대로 하려는 놈은 다 지배자거든 그래서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영채님한테 맡기는 것도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그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고 했잖아요 그치? 애고가 센 악이일수록 되게 교만해요 교만하다고 하면 그 애고들이 퍼쩍 뛰면서 한 번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판단을 왜 해 자기한테 자기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데 맨날 못났다고 판단하고 자기 열등하다고 하는 그놈이 누구야 그렇게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를 판단하는 그게 교만 아니야 아무것도 모른다를 못하는 거예요 영채님께 영채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고 있잖아 그게 교만이지 그게 그걸 몰라 교만이 뭔지를 몰라 꺾지를 못해 지 뜻을 너무 무서우니까 열등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자신감이 있고 우월한 남자한테 시집가야 돼 열등한 남자한테 가면 열등감 때문에 우리 선배 언니가 그랬어요 사업 실패하고 와서 때리더라니까 왜 때려 자기 열등감 안 보려고 너 나 무시하니? 내가 사업 실패했다고 무시하니? 아니 사업 실패하면 무시당해야지 어디서 사업 실패해서 무시하냐고 하면서 손찍어 모래 언니가 다 벌어 먹였는데도 그래서 언니가 몇 년 살다 못 살았어요 못난 애고가 덜 익은 벼가 꼿꼿한 거야 덜 익은 과일이 풍내 나는 과일이 더 그냥 기세등등한 거예요 익으면 부드러워지죠 고개를 숙이고 영채님과 가까워지면 그래서 영채님같이 그렇게 부드럽고 아기 같은 분이 없는 거야 그 아픔을 다 맡기면 다 해줘 마치 똥기저귀 갈아주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아빠요 다 맡아주세요 집 맡기면 그거를 아무 불평 없이 다 맡아서 다 해결해줘 근데 애고가 너무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나도 안 맡기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래서 오직 지배할 수 있고 책임을 맡아줄 수 있는 온전한 지배자는 영채님이야 사람이 완전히 영채님과 하나 된 깨닫기 전에는 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의 책임을 모지는데 절대 인간한테 그거를 맡기면 안 되는데 그걸 맡겨갖고 막 힘들게 살았던 거야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이제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지배자 피제비자가 있어 그게 클수록 어때요 동물성 애고가 크고 두려움으로다가 막 지배당하거나 지배했더나 이거들일수록 절대 지배 안 당하려고 하고 남을 지배할 수도 없고 해서 맨날 싸움 박질하고 못하게 되고 수능을 해서 그 지배자 피제비자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거를 형체님께 맡긴다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 피제비자가 분리되려면 여러분 그걸 보는 두려움 얼마나 두렵겠어 지배당하는 것도 두렵고 그치? 지배하는 것도 두려워 책임을 맡으면 얼마나 두려워 저는 제일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딱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두 명이 있고 엄마도 나보다 더 애기가 한 명인데 아빠가 딱 돌아가셨어 아 근데 눈물도 나오지가 않더라고 안 슬펐던 게 아니라 너무 놀래서 내가 이제 책임지는 게 너무 과중하니까 이 식구들을 어떻게 고생 안 시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막 엄청 두렵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두려운 거야 지배자가 그렇게 두려워 책임져야 되는 게 지배자거든 어느 단체에 수장을 해 어떤 회사에 사장을 해 지배자 피지배자를 모르는 아기들은 그 고충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야 사장이나 수장 다 사람이야 내가 거느리고 있던 아기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 가정이 다 박살라고 하면 가슴이 어떻겠어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 봐 자기는 돈 못 가져가도 꼬다 가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게 그 책임진 자의 아픔 지배자의 아픔이야 근데 피지배자는 피지배자도 아프지 눈치 봐야 되고 그렇지 지배자 눈치 봐야 되고 내가 그 말을 또 들어줘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서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피지배자 역할과 지배자 역할을 삶에서 어렸을 때 부모한테 지배당하면서 피지배자 역할을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고 커서는 자식을 사랑으로 훈육하면서 잘 지배했고 이런 아기는 사회생활도 잘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아기들은 사회생활을 못해 그래서 어떤 아기는 아예 남의 밑에 있는 걸 못하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한 칼이 죽었어 제고가 그냥 안지람 안고 쓰라면서 그래야 공부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애고가 그래야 공부되거든 따지지 말고 논리가 없이 그래야 애고가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깨달음이 죽을 지경이었거든 이 애고가 그걸 그래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내가 스스로 영채님 오시고 지배자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원치 않는 역할 수행을 했던 아기들은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지배자 피지배자를 보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픔 잘 모르는 아기들은 이번에 그걸 좀 보세요 어제 박정희 아기 세션을 하는데 저 아기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그래서 20분 안에 되지를 않아 세션이 거기를 뭐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치 우리 아기 그런 측면에서는 안 봤지 내관념을 엄청 세요 아주 그래서 내가 저 아기 때문에 한 번 더 봤어 내 밑바다 그랬더니 왕서부터 노비까지 다 올라갔어 노비로 지배당하는 근데 노비는 뱃속 편한 게 또 있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아무 책임도 없어 그냥 근데 왕은 좋은 것 같지만 엄청 무거운 거야 책임이 옛날에 조선시대 왕은 다 단명했잖아 스무 살 서른 살 이전에 다 죽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좋은 게 있지 눈치 안 보고 막 위에서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배자 하면 그것도 엄청 무서운 거야 백성이 다 망가지는 거야 이거 잘해야 돼 자기를 잘 알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 아픔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 그리고 지배자가 되면 할 수 없어요 다 살리기 위해서는 자 사과가 있어 어디가 썩어가기 시작해 도련해 안 도련해 도련해야 되지 가끔 헤라 엄마 동영상 보고 거기에 혼내주는 동영상 보고 왜 저렇게 하냐고 썩어가는 거기를 내비두면 다 썩어서 사과를 못 먹게 돼 조직이 다 무너져버린단 말이야 도련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살기 칼로 다 쑤셔서 이렇게 도련해 살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자는 그 살기가 센 사람들이야 다 왕들이나 뭐 나폴레옹 뭐 진기스 다 살기가 쎄 그걸 가해자를 잘 썼던 애구들이 지배자를 할 수 있는 거야 가차없이 도련해야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그냥 불쌍하다가 이렇게 불쌍함이 많고 나약하고 가해자를 못 쓰는 아기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피지배자로 그냥 가장 밑에서 그냥 남의 말이나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칼을 못 쓰면 다 다쳐 사람들이 근데 그 칼을 또 함부로 써도 다쳐 아무나 막 옛날에 독재시대처럼 아무나 그러다 큰일 나는 거야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면서 잘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욕을 잘해야 되는 게 또 지배자인 거야 피지배자도 어때요 잘 순응하되 지배자가 심한 칼날을 휘두를 때는 그걸 또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이러니 이거를 지배자 피지배자 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이게 사회생활이죠 인간관계지 그걸 보는 두려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지배자인과 동시에 피지배자지 피지배자지 자 여러분 중에 나는 지배자밖에 없는데요 나는 피지배자밖에 없는데요 하는 분 두 개 다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걸 다 봤습니까 모르는 아기는 얘기해 봐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이렇게 피지배자지만 또 지배자예요 여러분 자식이 피지배자 같지 하지만 지배자야 자식은 자해 공갈단이야 자해 공갈단 얼마나 무서운 지배자인 줄 알아 뭘 좀 혼내키면 밥 안 먹고 방구석에 누워있어 부모 속을 썩여 그러면 굶어 죽을까봐 해줘야 되는 거지 자해 공갈단 진짜로 막 우울증 걸려갖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부모 속 썩여서 협박해서 지배했잖아 뭘 그리고선 열등하다고 지배당했다고 열등하다고 피지배자라고 하는 아기일수록 자해 공갈단이야 그래서 사람을 되게 고생시키고 지배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지배하면서 그걸 몰라 지배를 갖다가 이쁘게 안 해주고 사랑으로 안 해주고 아주 개고생을 시키면서 니네 맛 좀 봐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옆집에 중학교 언니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언니가 고집이 어느 정도 셌냐 하면 엄마 오늘 볶음밥 해줘 하면 볶음밥을 해줘야 돼 그걸 안 해줘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도 고집이 세니까 처음에 해달랬는데 해줬는데 어떨 때 식재료 없을 때 있잖아 그러면 내일 해줄게 그건 말 들어야 되잖아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은 그냥 차려주고 해달랜 거 안 해줬더니 며칠은 그냥 굶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버릇장만을 고친다고 반찬을 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서 네가 찾아 먹어 하고 남편이랑 일주일 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친정이나 뭐 시대 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생으로 굶고 있더래 자해 공갈단 그걸 죽여 살려 와 독학이가 그때 올라오는 마음이 있죠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어 저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배해 피시배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그걸 갖다 나는 누구 밑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마 헤라엄마가 흰머리 생긴 거 봐 늙었어 하도 그 아기들이 속 썩이고 말을 안 들어갖고 늙었어 그래갖고 혼내키고 나면 또 마음 아프고 마음 아프다고 안 혼내키면 고집을 부리고 말을 해도 처 안 듣고 그래서 사람 괴롭히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쉬는 게 아주 그냥 이게 겉에만 입니까 까매해 이게 다 겉모술술이지 이게 로켓도 치면 하얘 어떠라니까 염색력 보내줘 소용도 없어 할 시간도 없고 왜 그래 지배자일수록 속을 많이 썩는 피지배자가 일 수밖에 없는 거야 큰애 2천명이 사장이야 내가 2천명 아기들이 다 지배당해주고 사람 쓰는 피지배자여 개두렴 쓰는 피지배자는 별말 안 했는데 근데 니가 날 두렵겠지 하면서 막 말 안 들어주고 반항하면서 막 지배하려고 막 지배 안 당한다고 하면서 괴롭혀 엄청 속쩍잖아요 옛날에 그 시골 갔을 때 거기 갈비집이 있었거든 근데 되게 커요 그래서 사장님이 막 외제츠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못 모르고 그때 초년 약사 시절이었죠 월급만 주인다고 해서 시골까지 갔어 아버지 아프니까 그래서 사장님 돈도 많이 벌고 갈비탕도 많이 먹고 좋겠다 그랬더니 말도 마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갈비집 하는데 거의 주방장이 곤조가 너무나 피지배자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지멋대로 안 돼요 막 고기 막 손질하다 어디 가버리고 승질나면 밤에 소주 먹고 아침에 나와보면 고기를 갖다 다 바닥에 패대기 쳐놓고 국물에 다 엎어놓고 막 그리고 그만둘 때 미리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사람을 구하는데 그냥 그만둬버리고 막 가장 가장 그 의식이 낮은 피지배자를 못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의식이 낮아요 함부로 해 예의가 없이 동물성의 고죠 너 한번 골탕 먹어봐 절대로 피지배자 안 받아들이니까 상대는 위에 있다고 느껴요 지배자 강자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고 그만두고 월급을 올려달래 다 올려줘도 그 곤조를 부린다고 시린 소리 요만큼을 못하게 하고 수치당했다고 하면서 그게 피지배자 못 받아들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있겠어요 나 속을 있는 대로 썩여 그러니까 이래 내가 이렇게 강자 같지만 내가 최약자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서빙을 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피지배자 지배자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어떤 직합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속을 끓이잖아 속을 엄청 당하는 거지 그때 지배자가 정확하게 피지배자를 훈육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조직을 이끌 수도 없고 그 조직을 망하게 되고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피지배자를 잘하는 아기가 지배자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왜? 지배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피지배자 약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거야 자기 뜻대로 너 이렇게 네가 뭘 알아 이러면 그걸 요새 말로 꼰대라고 하죠 옛날에 그 독재 시절에 그랬던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비록 걔가 틀렸어도 좀 한 번쯤은 말을 들어줘 아 그랬니? 한 몇 번은 설득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럴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돼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하면서 지배 당해주는 거지 그것도 의견을 들어주는 게 지배 당해주죠 기꺼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막 독재를 쓰고 막 내 말 들어와 이러면 이제 그거 진짜 독재자가 된 거지 무서운 두려움의 지배자 두려움이 센 지배자일 수도 그렇게 해요 여유가 없거든 너무 무서워 제 말을 들어주는 게 무서워 왜? 들어주면 해줘야 될 것 같고 들어주고 나서 올바른 건 해주고 아닌 건 설득하면 되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얘 차단해 입을 다 쳐막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야 항상 두려움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기죠? 지배자 피지배자가 그리고 피지배자도 두려움으로 할 때는 말을 하면 되는데 안 해 좀 혼나면 어때 말을 해서 건의를 하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들어주려고 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 미움 쓰면서 말을 안 해버려 두려움으로 피지배자를 하니까 저 사람이 강자니까 날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자기 지배자 피지배자 보는 두려움을 꼭 이번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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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제공자